안녕하세요 배우라기 박민호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과목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설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설계의 어떤,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설계라고 하는 단어가 딱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 저는 설계 직원입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설계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제 생활이기도 한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욕나와요 진짜로 진짜로 욕나와요 왜냐하면 저희는 설계를 할 때 관련된 규정?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지만 저랑 이 시간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딱 필요한 것만 하고 가죠 그 첫 시간이고요 꼭 합격하셔서 좋은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시간 우리 토목 설계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넘겨보시면 두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문제도 뭐 한 열 문제 이하로 있어서 딱히 뭐 이렇게 어렵거나 부담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면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부담감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용어 정의 딱 그걸로 끝냅시다 되셨죠? 그래서 두 개를 볼 건데 하나는 토목 설계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요 없고요 그 다음엔 설계 도면 그런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용어만 잘 보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토목 설계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설계 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쵸? 많이 친절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거 한 번만 그냥 같이 볼게요 쓰지도 마세요 그냥 보고 넘기세요 보고 넘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서라고 해요 도서 자 도서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냐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앞에 도자가 도면이에요 도면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서자가 그쵸? 맞네요 서류예요 도면하고 서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면이 왜 필요했고 서류가 왜 필요했냐 따져보시면 우리가 이 앞쪽에 앞쪽 기획 단계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뭔가 뭔가 인허가 허가 허가 신청서 예 그런 게 전부 다 서류죠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저기 다음 설계 도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공사시방서 이렇게 써있네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필요했다 입니다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면은 말 그대로 공사에 필요한 도면입니다 도면이니까 그림이에요 이거 그림입니다 그림 자 그림인데 우리가 그냥 막 그린 그림이 아니라 약속된 기호로서 뭔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이 도면에는 종류가 많죠 우선은 분야별로 나눌 겁니다 우리는 태양광을 할 거니까 태양광을 할 거니까 태양광과 관련된 토목 분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구조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전기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등등등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기타적인 또 다른 분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목 도면 구조 도면 전기 도면 되셨죠 오케이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쓸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도면을 그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약속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약속 자 우리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얘를 뭐라고 요통 얘기하냐면 전부 다 우리가 심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벌 뭐 하나로 얘기하자면 전기로 얘기하면 그냥 가장 쉬운 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무슨 심벌인 것처럼 보이세요 예 요고요 맞히신 분도 계시고 우리 PD님은 관심 없으세요 지금 요거 우리 조명기구 심벌입니다 조명기구 심벌인데 요렇게 생긴 거 우리 조명기구에 요렇게 생긴 거 어디 있나요 예 맞아요 사무실 위에 있는 거 예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사무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광등 옛날에 얘기했던 옛날로 얘기하면 형광등 요즘으로 얘기하면 LED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도면에 이런 걸로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도면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생략된 걸로 그리다 보니 그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램프가 몇 개 들어있지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건 도면에 써놓기는 하지만 글로 써놓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는 나사가 몇 개 있을까 이거 색깔은 어떤 색깔이지 몸체 색깔은 어떤 색깔이지 이 안에 배선은 뭐로 되어 있을까 얘는 뭐로 지지하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면에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류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서류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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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게 시방서입니다 욕한 거 아니고요 발음이 좀 그렇기는 해요 앞에 좀 세게 얘기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방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좋죠 그러면 이 시방서는 시방서는 맞아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적었던 적었던 모든 공정 분야에 다 있습니다 토목시방서 구조시방서 전기시방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토목공사시방서 이렇게 써놔가지고 토목공사에만 시방서가 있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시방서 그런 내용들 앞에 그래서 공사시방서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걸 내가 글로 써 써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사시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탈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정별 일반적인 기준을 기록한 서류 되셨죠 서류 자 그 다음은요 서류가 그러면 얘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건 아닌데 우선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시방서이니까 시방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뭐 나중에 나중에 자격증 따시고 따시고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을 때 시방서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저는 허접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끔 가끔 이상하게 허접한 시방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받아보시면 공사 현장에서 받아보시면 이건 너무 허접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해놨고요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뭐만 기억한다 아 시방서가 그런 서류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서에는 사실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 시방서의 종류를 써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표준이에요 자 표준 한번 가보죠 자 이제 문제는 결국은 다음 중 설명하는 시방서는 다음 중 설명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표준이 뭘 의미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표준적인 시공 기준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고요 되죠 이거 틀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자 그래도 한번 다 읽어볼게요 자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그 다음에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이다 그걸 토목에서 했으면 토목 공사 표준 시방서가 되겠고 구조에서 했으면 구조 공사 표준 시방서가 될 거고 전기에서 그걸 만들었다면 전기 공사 표준 시방서가 되겠죠 되셨죠 네 오케이 그 다음은요 자 전문 시방서요 우리가 전문이라는 말을 어디에다 붙어요 어우 그대님 전문적이세요 그죠 뭐에 전문적이에요 어떠한 건 특정한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해서 걔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자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뭔가 좀 특정한 공사의 시공과 그 시방서에 작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뭐예요 뭔가 얘는 특정한 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러면 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제가 얘를 맞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표준 시방서에 제가 망치질을 하네 못으로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망치질 못은 어떤 거예요 저는 나무에 못을 대고 쿵쿵쿵쿵 받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거는 얘예요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망치질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철로 만든 못을 쿵쿵쿵 박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콘크리트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하면 상황이 다르죠 그건 약간 특정한 어떤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 드릴로 구멍을 먼저 뚫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되셨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문 시방서라고 얘기해요 현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표준 시방서는 보통 이러이러한 일반적인 공정들 우리가 모든 보편적인 공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그런데 전문 시방서는 저는 전문이라는 말보다는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얘를 특기시방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특기시방이야 뭐냐면 이 공사에 특별하게 들어간 이상한 자재가 있었거든요 들으셨죠 특별히 뭔가 이상한 자재 걔를 이 공사에 쓸려면 쓸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재반사항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텃파기라든지 이거 땅 파는 거예요 텃파기 땅 파는 거 되셨죠 되메우기 흙 덮는 거예요 특별할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쭉 나열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기초 만들기 이런 것들 쭉 나열한 거예요 전기는 배선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될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에서는 특별히 들어가는 거 있죠 모듈 얘 제조사마다 다르잖아요 인버터 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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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터 이런 것들이요 수변연설비 이런 것들 좀 특별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어떤 다른 공사에서도 태양광 아니어도 하는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태양광 할 때만 필요한 거죠 되셨죠 대부분 이거를 우리가 전문시방서라고 얘기합니다 구분 잘 지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은요 공사시방서요 얘는 또 뭐야 말 그대로 그냥 공사시방서요 가보죠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를 기반으로 밑에 깔고 작성되며 자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그러면 내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지역은 2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사시방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어쩌어쩌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되셨죠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사시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시방서는 어느정도 순서를 나열하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뭐 여기 사지선다형이니까 잘 답을 찾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제 이 서류가 그러면 시방서만 있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방서 말고 주로 이 서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법적 순위예요 원래는 원래는 설계 설명서가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설계 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시방서가 있어요 뭐 이거 설계 설명서 공사 설명서 공사 설명서라고 하는 게 맞겠다 우리 설계라서 제가 설계라고 썼는데 자 공사 설명서 뭐 그 다음에 시방서 그 다음에 계산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자 간단 간단하게 볼게요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설명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핸드폰을 사면 매뉴얼을 안 주는데 아마 받아보신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전자제품을 사면 두꺼운 매뉴얼 하나 주고 그 다음이에요 간단 사용 설명서 되셨죠 그게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태화관 발전 설비를 하는데 여기는 주인이 누구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 정도의 발전량이 있고 모듈은 뭐 있고 인버터 뭐 있고 변압기는 뭐 있고 이 정도만 대충 설명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모르셔도 돼요 법적인 어떠한 구성력을 갖고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방서 이거 방금 공부하셨죠 시방서요 그런데 시방서는 뭘 기술한 거예요 가장 특징적인 거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죠 자 도면에 다 표현하지 못한 걸 뭘로 글로 그러면 얘는 맞아요 도면하고 동급이에요 심지어 법적 우선순위는 시방서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 서류예요 자 그 다음은요 자 계산서 자 계산서 중요해요 계산서 중요해요 저처럼 설계하는 사람은 이 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적 구성력은 없습니다 자 계산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듈을 선정했는데 이 선정한 모듈 용량이 왜 결정이 났을까 케이블은 뭐 때문에 됐을까 이런 것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 구조물 이 어레이 가대는 이거 안전한 거야 기초는 안전한 거야 이 토목에 이 땅 파내는 건 양은 얼마큼 파내야 되지 배수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시방서가 써진 거고요 여기 화살표가 여기로 아니네 이쪽이에요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이거 계산서예요 그 다음은요 자 내역서 어쨌든 우리 이 다음 편 제가 이거 다음 편을 볼게요 우리 내역서를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내역서요 내역서 내역서 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 돈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맞나 돈 계산하려고 한 겁니다 무슨 돈 계산 돈 계산 뭐요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얼마가 들 건지 예상할 수 있는 예정 가요 예정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사 내역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아주 친절하게 안 나와 있어서 자 갈게요 제가 한 번에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나중에 실기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보세요 요거 간단해요 자 우리가 평편한 땅을 구입했습니다 됐죠 요거 돈 들었네요 되셨죠 돈 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이만큼 땅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대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다가 모두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모두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되셨죠 대충 올려놨다고 그 다음은요 자 여기에 분전반 하나 만들었고요 분전반도 여기 밑에 기초가 이렇게 대충 대충 자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도면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들을 그렸으니까 어레이 기초가 대충 한 개 있네 원래 보통 기초는 개소로 표현을 해서 한 개소 있네 습관이에요 어쨌든 기초 하나 있네 어? 판넬 기초가 한 개소 있네 되겠죠 그 다음은요 어? 이거 A타입 A타입 가대가 있네 어? 이거 뭐 전체적으로 어? 이거 한 세트 있어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다음은요 모듈 어? 모듈 어? 이거 두 개 있네 이런 식으로 뭐 용량도 뭐 500 와트 필요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있네 어? 여기 판넬도 있네 자 판넬도 일면 있네 뭐 대충 이렇게 갈게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뭐 인버터 4장이라고 쓰면 되죠 4장 대충 이렇게 갔어요 대충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이쁘게 이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묻혀서 쭉 나열해 놓으면 그게 뭐다?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수랑상추서 어? 되셨죠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A라는 자재 B라는 자재 C라고 하는 자재 그거 뭐 한 개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이렇게 있어 요렇게 정리한 걸 수량상추서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런 것도 정리하면 돼요 어? 되셨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 A라고 하는 자재가 100원 하던데? 어? B라고 하는 자재는 150원에 C라고 하는 자재는 요거 좀 비싸더라 400원 정도 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가 조사서라고 합니다 자 단가 조사서는 요렇게 하나만 만들지 않아요 A사는 얼마고 B사는 얼마고 C사는 얼마고 우리가 3자 단가라는 말을 써요 3자 단가요 세 개의 회사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걸 쓰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단가 조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어? 뭐 공기업이나 관공사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조달 뭐 조달청에서 제급하는 자재들 목록들을 얘기를 해요 대충 되셨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교재에 수량산출서만 있으니까 수량산출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단가도 가세요 뭐 이거 어렵진 않잖아요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자재가 하나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량산출서라는 말을 씁니다. 공량 산 출서 자, 실기 때는 조금 필요하고 필기 때는 전혀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이거 이런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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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냐면 A라고 하는 걸 우리는 품샘이라고 하는 걸로 품샘이라고 하는 걸로 자, A라고 하는 거 인건비가 얼마 들 것 같아. 이거 할 때 몇 인이 필요해라는 말을 씁니다. 몇 인이 필요해. 자, 우리가 조그만한 책상은 혼자 들 수 있죠? 에이, 우리가 조그만 책상, 1인 책상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책상은 우리가 혼자서 못 든단 말이에요. 두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얘, 어? 얘 한 명이 들 수 있는데? 어, 얘 두 명이 필요해. 이런 겁니다. 어, 얘 비싼데 어이구 3인이 필요하네. 이런 식의 이러한 것들을 품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모 품샘도 있고요. 기계 품샘도 있고 통신, 전기, 소방 모든 각 분야에 이 품샘이라고 하는 책이 다 나와요. 나중에 한 번씩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공량 산출 되었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은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말을 써요. 이 공량 산출서에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평범한 작업을 하는 그걸 우리가 보통인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인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직업이 다양한 만큼 자, 이 인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뭐가 있냐면 인건비가 있어요. 자, 이 인건비는 어디서 정하겠어요? 평일 나라에서 정하겠죠? 그래서 얘와 얘와 이 인건비를 곱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노무비예요. 되셨죠? 느낌만 가면 돼요. 되셨죠? 우선 이 노무비가 다 정리가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노무비가 합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요. 자, 단가를 알고 있으니 그 단가로 적용이 되면 어떤 게 나와요? 토탈 다 합하면 재료비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경비 되셨죠? 아니, 우리가 이런 거 사올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냥 이거 예, 맞아요. 택배비 맞아요. 어, 맞네요. 택배비 택배비도 그런 거예요. 경비예요. 여러분들이 사러 갈 때도 자동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구나. 인터넷 해야 되구나. 어쨌든 요즘에 태양광도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쨌든 농담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공사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잘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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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표 만들어가지고 재료비는 얼마고 노무비는 얼마고 경비는 얼마야. 그래서 쭉 해서 합계 얼마야. 합 얼마야.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내역서라고 해요. 아, 되셨죠? 끝! 나머지는 나머지는 우리가 실기 때 더 갈 겁니다. 지금은 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어서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길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자, 요러한 개념으로 돼 있다. 자, 그래서 내역서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태양광 발전설비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 모아서 재료비가 될 거고 운반비, 기타 그거를 시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노무비 그리고 운반할 때 실제 노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를 제외하고 남는 걸 뭐라고 한다? 경비 그걸 우리가 합해서 만들어 놓은 걸 내역서라고 한다. 그러니 강연히 거기에는 수량이랑 단가랑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합계 금액이 있겠죠. 오케이? 끝! 수량산출서 끝! 이거 뭐 길이만 길지 주요 공정에 대한 자재의 수량 이게 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량산출서라고 한다고요. 되셨죠? 뭐 여러분들 엑셀이 있으면 엑셀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회사에 혹시라도 내역 산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쵸 맞아요. 저는 열심히 썼답니다. 왜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 그렇게 나이가 안 먹었어요. 저도 엑셀 세대입니다. 어쨌든 엑셀이 나와서 이런 것도 잘 만들었답니다. 자 수량산출서 됐죠? 오케이 끝! 자 그 다음은요. 토목도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토목도면 토목도면은 토목공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면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얘를 왜 만들었냐 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요. 요정도 지형이 변경되더라. 자 무슨 뜻이에요? 태양광 발전설비하려면 그래도 좀 판판 해야 되지 않아? 뭔가 이렇게 뿔뚝 올라와 있으면 아 왠지 이렇게 없애야 되고 문데 푹 파인드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갖다 놔야 되고 기억하시죠? 절토 송토 오케이? 그런 작업이 있으니 토목도면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끝!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러한 토목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위에서는 자 측량과 조사가 필요하다 되셨죠? 자 측량과 집안 조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는 도서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쨌든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을 키워드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경계 측량 자 경계 측량이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경계 어 맞아요. 내 울타리 내 땅 도대체 내 땅은 어디까지야?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약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에서 야 여긴 내 땅이야 넘어오지마 아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하시니까 게임 그렇죠? 내 경계고요. 넘어오면 미사일 날아가는 그 딱 그 그 위치 그 경계예요. 그걸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가 도로가 나거나 또는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도로가 가끔 내 땅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태양화 발전설비에서 내가 땅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정말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나는 어디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지? 딱 그 경계에 만들어야죠. 그 경계에 만들기 위해서 측량하는 걸 경계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실제 나의 전체 땅의 면적을 산정하거나 내가 공사를 해야 하는 그 공사 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쓰는 경계 측량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분할 측량 분할 측량 이 앞에다가 토지 분할 측량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로하고 토지 분할 측량 뭐예요? 땅을 나누겠다고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실제 이거를 나눠서 분할 측량해서 자 요거는 A사 요거는 B사 요거는 C사 요거는 D사 이렇게 나누겠다. 흔하게 태양광에서는 우리가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100kW 미만 99kW까지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나누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그거 어쨌든 분할 측량이에요? 틀리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은요. 자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선은 경계를 확인했고 그게 너무 넓아서 사업 부지를 분할했고 자 그 다음은요. 나가셔서 그 땅에 도대체 뭐가 있지? 이거 밭이 있나? 아니 여기 건물이 있네. 구조물이 있네. 구조물이 있네. 건물이 있네.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땅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우리가 현황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려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그리고 나서 그리는 도면을 우리가 지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도라고 얘기하는데 임야도는 또 뭐야? 그러면 그 지적도의 목적이 임야면 임야도라고 얘기합니다. 지적도가 뭐냐? 땅의 목적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되셨죠? 전답과수원 제가 늘 얘기하는 전답과수원 이런 얘기 자 이걸 우리가 왜 했다? 토목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토목 측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다음 중 토목공사에서 하는 측량은? 하고서 쭉 설명을 하고 어떤 거냐? 물어보고 나 또는 다음 중 토목 측량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러면 이 세 가지 빼고 특별한 게 뭐가 답이겠죠? 그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쉽죠? 참 쉬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지반조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반조사요. 지반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 지반조사 이거 조사입니다. 제가 오타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반조사 제가 이거 쓴 거 쓴 거 자체가 죄송해요. 그냥 지반조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땅의 표층은 도대체 뭐로 구성이 된 거야? 이거를 하는 걸 우리가 지반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하는데 방법이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대충만 아시면 돼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보링조사라는 말이 나와요. 보링조사 우리가 보링이라는 거 어떠한 공사에서 보링이라는 말이 나오면 드릴로 뚫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반 땅에 지반이 어떤 거가 있는지 내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꾸욱해서 그만큼은 끄집어 내가 우리가 이게 시루채치라고 이게 돈 들겠죠? 느낌이 그렇죠. 큰 드릴로 한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대충 넘어가셔도 돼요. 뭐 어쨌든 지반조사에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은요. 자 직접 전단시험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토목공사를 할 때 땅이 단단한 땅이 있고 단단하지 않은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암반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냥 모래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때 기초를 만들 때 암반지역이면 기초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모래지역이면 기초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되셨죠? 시루를 채취를 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전단 끊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뭔가 우리가 보통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검사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거 있다. 그 다음은요. 자 일축 압축시험 자 이것도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시료를 우리가 정육면체만큼 띄어가지고 양쪽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는 실험을 대충 우리가 일축 한쪽 방향으로 압축해서 하는 실험 이렇게 되는 거 하나의 축으로 될죠. 그래서 수직 수평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암밀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거 치마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치마라고 얘기하면 물이 흘러갈 때 얼마큼 토사가 흘러가는지 그걸 우리가 치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팽창시험.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땅이 팽창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땅이 뭐 사실상 여러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다 보니 팽창기술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어떤 거예요? 맞아요. 여름, 겨울, 가을. 사계절이 있으니까 제가 발음이 맞았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갈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서 땅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결국은 토목공사에서 제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이유는 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치마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요. 전기 쪽에서는 그렇죠. 뭐 보링 조사 정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적지 저항 때문에 확인하려고 가끔씩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가 있다. 끝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설계 도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제목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나머지 건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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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이거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 교재에 여기에 도로라는 말이 나와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시기는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태양광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토목 도면을 보면 자, 도로 도면을 볼게요. 도로 도면을 보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꾸불 꾸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에 동그라미 찍찍찍찍찍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그라미 오랜만에 저도 그려서 그래요. 자, 그 다음은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여기 얼마 가겠죠. 하나 둘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sp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용어를 쓰시는 분들 가끔 계시긴 해요. 여기를 ep라고 하기도 해요.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되었죠. 요 눈금이 20m 정도 얘기해요.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되었죠. 어떻게 보여요? 위에서 도로를 본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디가 오르막길이가 어디가 내리막길이 뭐죠. 여기에서 오른 이게 우회전에서 좌회전하는 에스코스인지는 내가 알겠는데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중심선이라고 얘기해요. 이 중심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빡 자른 거예요. 자르면 도면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잘 안 보이셔도 돼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SP의 시작점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에 EP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 가끔 보링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층을 그려놓고 계세요. 이런 도면이 무슨 도면이다? 종단면 보통이요. 그러니 상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면 종단면도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있다면 종이면 보통 이렇게 끊기거든요. 하거든요. 그거는 현장에서 이 도면을 그리시는 분에 따라서 방위를 결정해서 종단면도를 어떻게 그릴 건지 표시를 해주세요. 이게 종이야. 이게 횡이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종단면도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 그 다음은요. 횡단면도. 이런 도로에서 횡단면도는 이렇게 끄는 거예요. 딱 이렇게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높낮이가 표시가 됐다면 얘는 딱 끊었기 때문에 도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노면이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아스팔트를 얼마로 할 거고 자갈을 얼마로 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아스콘을 몇 번 몇 밀리에 해 몇 센티에 할 거고 이거 이렇게 열심히 적어놓아요. 이걸 우리가 횡단면도라고 얘기해요. 보통 보통이요. 여기서 도로를 예를 들어서 도로로 표시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발전설비면 어떻게 해요. 부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종이라고 쓰고 여기를 횡이라고 쓰면 그 단면도를 표시한다고요. 토목에서 되셨죠. 끝. 그 다음은요. 자 현황 현황 측량도 결국은 현황 측량을 한 걸 그렸겠죠. 도면으로 끝. 뭐 더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은요. 자 배수 계획 평면도 자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패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떤지 아실 거니까. 자 배수 계획 평면도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태양광 부지를 할 때 이렇게 좀 판판하고 경사도 안 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성토 또는 절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뭐가 생겨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땅을 내가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막 휘져놨어요. 장마가 졌네. 우리에게는 장마라고 하는 장군님이 계시잖아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길이 생기죠. 막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었다고요. 태양광 모듈이 있었다고요. 심각하죠.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그쵸. 추정 60% 요즘에 추정 60% 이런 거 안 하죠. PD수첩 안 하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시사 프로에 나오겠죠. 누가.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그래서 배수 계획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실제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건지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도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형 실측도 뭐 이건 직접 측량해서 작성한 도면 지형 실측 가서 하는 거고요. 모듈 배치 계획도 이거는 뭐 뭐 토목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에서도 하는 거니까 모듈을 실제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도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펜스 상수도 가끔 펜스 상수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우리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발전소잖아요. 자 발전소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죄송해요. 거꾸로 썼네. 아 맞네. 케이지. 아 이렇게 큰일 났어요. 영어에 약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발전소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는 반드시 울타리 담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 가장 경제적이고 빠르게 설치하는 거 뭐라고 한다 우리는? 아 맞아요. 펜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치해요? 지면에 기초를 하나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폴대를 받고 똑같은 거 기초에 이쁘게 폴대를 받고 폴대와 폴대 가대를 연결하고 가대를 연결하고 그물망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 다음이요. 네 맞아요. 아 잘하고 계시네. 접지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관련된 기준이 나올 거니까 그건 그때 지금은 아 이런 걸 펜스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과목 1책터가 끝났습니다. 짧은 걸 길게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자 이거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설계, 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요. 이거 기준이 있어요. 설계, 도서, 해석상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우리 교재 안 써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공사, 시방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은요. 도면이고요. 그 다음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그 다음이 산출내역서, 그 다음이 승인된 상세 시공 도면. 자 승인된 상세 시공 도면이에요. 자 이 승인은 누가 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 이거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승인한 겁니다. 우리는 발주처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발주처가 승인한 도면입니다. 그럼 발주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승인하는 분을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감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과목에 이번 과목에 맨 마지막에 감리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우리는 뭐부터 기억한다고요? 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자 산출내역서인데 내역서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산출서 되셨죠? 어쨌든 산출내역서 이 정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유권해석 유권해석 이렇게 오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쳐서 그래요. 배우라기 쳐준 거 아니고 제가 친 거 아니고 피디님 친 거 아니고 진짜 제가 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 이거 배우라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그냥 유권해석입니다. 유권해석 유권해석 거까진 법이라고요. 유권해석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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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무슨 무슨 협회 이런 것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는 건 뭐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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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공사시방서 설계도 쓰면 그 다음에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그리고 산출 내역서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아마 챕터 1은 뭐 충분히 많이 정리한 것 같습니다.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읽어만 주셔도 충분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